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내가 노려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호흡을 부리며 말씀을 따라하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리고 전세계의 파트 yap THIS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인생의 대학을 얻게 오늘을 그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난 가을을 삼아줘 그리스도의 제자 가로운 제 기쁨이로 제자의 길을 가리 난 가을을 삼아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나은 인생 너보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니라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확신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으며 난 가을을 삼아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나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생 제자를 세우리라 제자를 세우리라 제자를 세우리라 아멘 아멘 오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4등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4등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위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도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죽게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부가에서 전하고 아딸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타고 안디옥이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으나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릴 성교사입니다 요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누리는 제자의 삶으로 여러분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혹이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을 갖는 그런 축복된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지난주 신방을 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예배 이후에 나누었어요 그런데 예배 이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이분이 처음 우리 교회에 적응을 하게 된 이렇게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교회에 적응하기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느낀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분위기였는데 이분이 중요한 고백을 하셨어요 자기는 교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교회에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 왜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챙겨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계속해서 복음만 듣고 복음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그 주변의 것 또 원치 않는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주변의 것들을 챙긴다고 또 우리도 모르게 여러 가지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일들을 챙긴다고 우리도 모르게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지나 놓고 보면 그렇게 열심히 뭔가 챙기려고 했던 것들도 챙기지 않고 복음의 가치도 놓쳐버리고 결국 신앙생활에 영적인 힘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따라오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적인 달합방운동을 시작하면서 초기에 몇몇 교회에서 성도들이 교회를 이전해 오셨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교회를 쉽게 이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나름대로 평생 동안 신앙생활했던 그 근거지 교회 생활이었는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모든 관계된 연결된 사람들이 같이 평생 신앙생활해 왔기 때문에 그 삶의 터전 속에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 교회만 당장 받습니까 성도들 안 받거든요 받아주지도 않는데 교회 계속 와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성도로 등록해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삶이 그곳에서 녹아났었는데 그게 삶이 스며들었었는데 그것을 떠나 나와서 평생 몸담고 있는 교회를 떠나 나와서 그것도 중직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나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한 번은 물었습니다 왜 등록도 안 받는 이 교회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분위기나 좋으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 교회라서 우리 교회 분위기를 모르지만 여러분 처음 우리 교회에 오면 정말로 교회가 사랑이 없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뚝뚝하고 와도 안 여냐 하면서 챙기고 이런 것도 안 돼요 어느 정도만 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자기 자리에 딱 있어요 처음 와가지고 자리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안쪽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들떠봐요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서 와가지고 박힌 돌을 빼불래 하는 이런 식으로 그들떠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말로 제가 보면은 우리 교육자들이 그런 걸 빨리 눈치를 채고 자리를 안내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자리를 못 찾아 그냥 헤매다가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에 와서 알아주냐 그것도 아니고 등록을 받냐 그것도 아니고 계속 신앙생활 복음 계속 들으면서 인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 돌아가지 않느냐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듣는다고 들어왔지만은 정말로 중악한 복음을 듣고 내가 이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고 했어요 정말 마음에 이렇게 뭔가 모르게 제 안에 이렇게 박혀진 것이 있어요 목사님이 오지 말라고 쫓아내도 못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왜 평생 신앙생활했던 것을 떠나와서 방갑게 맞이하지도 않는 교회 속에서 정말로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응답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합니까 그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사실 그때 온 분들이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분들은 마음 중심에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알고 그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만이 내가 살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주변의 것들이 안 보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교회가 왜 이래 하는 그런 부분들조차도 안 보였습니다 자신은 복음만이 살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가 우리 하나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평생에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복음 외에 먼저 들어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각인이 딱 돼 있고 체질이 돼 있고 뿌리 내리진 것이 그걸 빨리 뽑아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복음 속에서 영향받지 않은 복음 외의 틀들이 내 안에 있어요 복음 외의 틀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나를 잡고 있어요 사실 또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사명의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축복의 눈이 열려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나도 모르게 복음 외의 틀들이 내 안에 먼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중요한 응답들을 놓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요 날마다 복음을 듣고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복음 앞서서 먼저 들어와 있는 틀들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치유되어야 되느냐 내 안에 복음 외에 먼저 만들어진 틀들이 각인뿌리체 된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까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면 그때부터 복음은 완전한 것이고 복음은 모든 것이고 복음은 충분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복음 하나에 모든 것을 다 담아주셨구나 거기에 대한 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들을 보고 영화도 보고 뮤지컬도 보고 음악도 듣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생활을 하고 책도 보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과 영화와 음악 이런 부분에는 작가의 어떤 사상과 생각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책들과 영화와 또 음악 이런 데 보면 작가가 심고자 하는 메시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을 들어도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간념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그 부분에 빠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복음과 멀어지는 내 삶을 보게 돼요 복음이 내 속에 자리 잡지 못하는 부분들이 내가 먼저 내가 복음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가졌던 그런 선입견들이 나에게 참된 복음의 눈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다가 좋은 말들 나오니까 그 말대로 살아가려고 못 묻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다가 영감을 얻은 겁니다 감동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영화처럼 살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에는 다른 것들이 먼저 영향을 주어서 그게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들어도 복음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검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복음 먼저 집어넣자는 거예요 집어넣는다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정말로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 되도록 하자는 거예요 커서는 늦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자리에 가면 사회적인 자리에 가면 복음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진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데 이것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니까 뭐냐 죄송합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꾸중물들 그냥 막 닿는 대로 품하세요 이런저런 소리들이 그냥 내 여과도 없이 내 안에 들어오고요 왜냐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데 그 축복의 역사들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갈급하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듣죠 또 심지어 먹으면 죽는 물인데도 불구하고 갈급하니까 일단 마셔야 되는 겁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그게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크리스도 안에 인생의 갈급함의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다른 것으로 인생의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마치 바닷물을 묻는 것 같이 더 갈증만 일으키게 돼 있어요 진짜 크리스도 안에 여러분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수 대신 크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 읽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목마르냐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말고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말고 잠시 잠깐의 캐릭을 주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야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어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습니다 생명수 대신 크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눈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추여름을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보금의 가치를 얼마나 누렸던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보금이 최고의 가치로 발견되고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해답이 보금이란 사실에 대한 결론들이 내려져야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해답인 보금 여기에 눈들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금이란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먼저 무엇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보금할 때에 먼저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들입니까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보금은 예수 크리스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 크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인생의 고통의 문제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안다면 오직 크리스도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우리 인생에 예수 크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인간의 고통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철학자와 훌륭한 사람들이 인간에 있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말들을 하였고 또 지금도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들 합니다 좋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고통은 비로소 죽어야 끝난다고 했어요 어차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데 그 인간의 고통과 상처는 죽어야 끝난다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죽음 이후에 인간의 고통의 문제가 끝날까요 죽으면 끝날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대답하세요 정말로 인간의 고통의 문제가 죽으면 끝날까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기 싫다고 자살해버려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아마 그게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정과 가문에 전달될 후대에게 전달될 영적인 문제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영원한 고통인 지옥의 고통 가운데 영원한 행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도 착하게 살고 많은 사람을 돕고 살아야지 그래야 다음 세계에 좋은 것으로 태어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개로 태어나고 돼지로 태어나고 소로 태어나고 이걸 뭐라 합니까 유네설이죠 유네설 이게 무엇입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의 고통의 시작과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고통에 대한 정확한 답은 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인생이 빠지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고통의 시작과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고통의 시작은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정함으로 불신앙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 빠지게 되느냐 사단에게 붙잡힌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요 시작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정으로 말하면 불신앙에 떠나서 재해 가운데 빠지고 그런 말 인생은 악한 사단에게 장악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의 원인인데 그 고통의 끝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인간에게 있는 고통과 저주의 문제는 신분이 바뀌지 않는 한 바뀌지 않습니다 신분이 바뀌지 않는 한 인간의 고통과 저주의 문제는 바뀌지 않아요 마태문 25장 41절에 결국은 악한 사단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신분이 바뀌지 않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마귀를 아비로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마귀가 있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저주와 재앙과 고통의 역사와 상관없게 돼요 그러면 신분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해답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시는데 그게 복음이다란 그러면서 2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어디로서요? 다윗의 혈통에서 낳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낳고 4절에 뭐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입니다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미리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그래서 마태문 딱 열면 아브라운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서 해결하였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성경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그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봉 19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일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만을 다 끝냈다는 것 그게 그리스도 일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는데 저와 여문의 모든 일들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다 끝냈다라는 그래서 요한봉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요한봉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요 생명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제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제로만을 저주와 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데 참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 깨소서서 저와 여문의 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악한 사단이 지금도 인생들을 붙잡고 있어요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참된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면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인마누엘이 하나님의 참된 응답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해답이 바로 복음이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근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에게 있는 고통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게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내게 있는 그 문제와 고통에 매일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다 우리 이 사실을 알았어요 권두후서 12장 1절부터 보면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사단의 가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놓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단의 가시라고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그것을 놓고 바울이 간절하게 세 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어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셨는데 9절 10절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네한테 족하는 거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내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는 것이다 이야기했어 여러분 약한 것들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온전히 하시는 귀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한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여러 약한 것들 자랑한다 기뻐한다 약한 것들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 모자란 부분들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살아가면 살아가는 만큼 현대인들은 자기의 약함을 감추려고 해요 자기의 모자라므로 감추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나의 모든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했어요 알았습니다 왜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의 약한 부분에 매이지 않았다 자기의 모자란 부분이 자기를 붙잡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핏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핏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그 모든 것이 나를 묶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약한 그때의 하나님은 내게 능력으로 채우시면서 내가 강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게 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게 묶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제 창의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약함도 여러분을 묶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날마다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와 감격이 늘 우리 속에 넘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묵은 뒤죠 복음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정말로 처음 신앙생활 때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 흘렸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눈물 흘렸는데 늘 눈물 흘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감사와 감격이 살았은 지 오래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무뎌졌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복음에 대한 정말로 여러분 마음이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최여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완전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완전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먼저는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원래 사동의 14장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마는 뒷부분만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부터 보면 바울팀이 이고니온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악감을 품고서 반대했어요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바울팀이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악감을 품고서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오늘 1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런데 그리고 나서 도시가 결국은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또 바울팀을 따르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기 시작해요 사질을 보세요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했어요 그런데 어떻든 유대인들이 바울팀을 모욕하면서 결국 돌로 치료했습니다 5절에 나오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갈리들이 두 사도들을 모욕하며 돌로 치르고 달려더니 그런데 실제로 뒤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실제로 돌을 던졌어요 그리고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내쳤어요 19절에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에게 심각한 고통과 핍박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이길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안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오늘 바울의 전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성에 들어가는데 드베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많은 제자를 삼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22절에 보면 복음 위에서 받게 되는 환란 또 있음을 건면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믿음 속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한번 보십시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반드시 당신들의 생명을 제거하려는 역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믿음 안에 그 알아있어 그러면서 바울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그 비밀이 어떤 것인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항상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23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시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죽게 그들을 위탁하였다 자신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힘 있고 자신의 능력이 있음을 의지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했는데 장로를 택해서 기도를 요청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더 빠르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에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게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면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기도할 때마다 성삼이 하나님의 사실적으로 역사해요 기도할 때마다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간게 된 모든 현장에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함을 안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 기도로 인해라는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장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활련을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귀한 축복된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바울의 빌버 3장 8절의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였어요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가능 학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고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상 지식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세상 지식으로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저주와 재앙가우스에 세방받게 하고 사단의 근세를 깨트릴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세상의 노력으로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겠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최고의 지식이라는 사실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해방하는 최고의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구제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지난 날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고 지난 날은 여러 이런 저런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나는 이제는 그게 필요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했어요 얼마만큼 바울이 보금을 누리는 삶이었는가 보금의 가치를 알고 보금에 누리는 삶이었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정전 20장 24질에 말하고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보금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만약 이 보금이 증거되는 일이라면 나의 생명 사실은 귀하지 않다라는 것 나의 생명 주고서라도 이 보금이 증거되는 일이라면 이 보금이 더 높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그래도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보금의 가치를 깨닫고 누리는 우리 하나교의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보금의 가치를 깨닫고 누리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나타나갈 때마다 보금의 사람은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 있어요 오늘 읽지 않은 8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아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루스드아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바울이 나면서 못 걷는 안전병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숨기는 신이 내려왔다라고 제사진을 구했어요 그들이 숨기는 신 중에 제우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바나바가 제우스 신이다 또 그들이 숨기는 신 중에 헤르메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바울은 헤르메스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진을 구했어요 그때의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옷을 찢으면서 그들의 제사진에 있는 부분들을 저지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신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이 너무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복음에 훼손을 일으키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교만해야 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린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기준이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대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면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이게 복음이 유익한 것이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이냐 이 사실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지만은 그러나 이 자유를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누린 이 자유가 복음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이방인인들은 이방인처럼 율법 안에서 해방되었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왜입니까? 복음에 유익한 대로 어떻겠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렇게 한 축복된 삶으로 들어가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마지막 보면은 24절부터 28절로 보면은 1차 선교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있었던 사익들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바울팀의 선교사액을 도왔던 안디옥 교회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 바울팀이 선교사에게 인도받는 일에 지속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스포트를 했는데 그게 단 비밀이 뭐냐면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배타고 안디옥이 이러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미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여기 나오죠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이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 함께 하신 사육과 함께 이방인들의 전도의 문들이 27절에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호하고 무슨 말입니까 지속적인 응답의 역사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의 역사들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말씀을 마음에 담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게 하소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말씀이 마음에 담겨진 사람이 제자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자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긴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있어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는 기도 속에 있는 자는 제자입니다 내 마음에 그하면 참 제자가 되고 그러면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말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것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는 기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10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서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0편 119편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19편 154절에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말씀을 마음에 담는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수준 따라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마음에 담는 기도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 나갈 때에 여러분은 걸음 속에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제 핵심에서 우리 영남대학교 또 어떤 면에서 20대 박사가 된 우리 자매가 소개되었습니다 영상 보셨나요 훈련이라는 훈련들을 계속 받아왔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지금 영남대학 대학원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거쳐서 박사로 중요한 상담사에게 청소년사에게 중요한 인도를 받고 있는 자매인데요 제가 보니까 정말로 너무 이렇게 아직까지 이게 갓난 청소년 티가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나 이렇게 나이가 젊었다 보니까 애 띄고 성격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너무 활발하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간증 중에 여러분 들으셨어요 자기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말씀의 인도를 계속 받아야 될 것인가 지금 학업 속에서도 말씀의 힘 가지고 학업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인도받아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것인가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일 아침에 어차피 출근하니까 차를 타고 출근하니까 출근하는 길에 토요일에 전달되어지는 산업성교회 렘턴 전두학 핵심 그 다음에 흩어진 제자들 이 아침에 하루에 한 개씩 그건 4일 아닙니까 그리고 주일 1부 2부 하루하루 그건 6일 아닙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계속 출근했다라는 것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아무것도 아는 것 같죠 그게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는 기도입니다 그때 일어난 응답은 이래야 응답이다 저래야 응답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역사하실지 그건 우리의 행복한 것입니다 분명한 말씀 은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모든 삶에 이 자리에 관계된 모든 여러분의 현장에 보좌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4등의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리를 주신 은약이에요 그 은약 붙잡고 1장 14절에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했어요 그때 일어나는 응답이 뭡니까 보좌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응답이 오늘 이 자리에 참는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제의로므로 추구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는 기도 딱 붙잡고 나는 어떻게 말씀을 마음에 담는 데 나갈 것인가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마음에 담는 기도 속에 있게 되면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에게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막힌 문들리어시고 제거할 것을 하나님 제거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응답의 역사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제 이름을 추구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보금이 최고의 가치로 발견되고 누리는 삶을 통해서 한 시대의 보좌의 응답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제자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